여기가 이제 현대료가 어느 정도 돼요? 114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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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그룹 팔아야 돼 안 가봤는데 지선 셰프가 딱 가면 좋을 때야 딱 제가 좋아하는 거에요? 메뉴가 딱 맞는 데라니까? 아 그래요? 와 가격 봐라 짜장면 3천원 요즘 짜장면이 3천원이 어딨어? 요즘 짜장면이 3천원이 어딨어? 아 이런 데가 있어요? 아 남기면 벌금이고 그래 이런 거 있어야 돼 3천원대? 오 맛있겠다 와 메뉴가 근데 진짜 많다 이거를 다 몇 가지야 한 40가지 이상은 되는 거 같아 식사가 만원 넘는 게 없네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궁금한데 여덟 개 3천원이래요? 그러니까 여덟 개야 와 싸다 통인데 한 마리에 5천원 와 진짜 싸다 여기는 왜 이렇게 파이지? 너무 싼데? 너무 싸고 재료들이 별로 안 넣었나? 그러니까 소스 한 명만 넣었나? 아 그럴 수 있지 아니 저거 3천원 때는 너무 충격적인데요? 저도 궁금했어요 저렇게 해서 유지하는지 짜장면 한 개 우동 한 개 군만두 하나 탕수육이 1인분에 다 쳐 놓으니까 두 개를 시키고 짬뽕 한 개 통닭 하나 볶음밥 하나 어때요? 우와 다 먹을 수 있어? 아니 일단 싸니까 시켜보고 3만원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딱 보고 아 네 좋아요 3만원 이하지만 시킨게? 사장님 여기요 사장님 여기요 아 셀프인가 보다 모든 음식이 셀프 선불이래요 인건비 인건비 그럼 선불도 가서 하는 건가? 저 시켜올게요 아 저기 또 가서 시켜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저희요 짜장면 한 개 우동 하나 군만두 하나 1인분짜리 탕수육이 굉장히 고수의 느낌이 나신다 머리에 꽂은 젓가락 비녀가 그리고 통닭 한 개 그리고 볶음밥 하나 해주시면 제가 불러요 아 네 그럼 가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와 3만4천원에 짜장면 우동 짬뽕 탕수육 볶음밥 제일 궁금한 게 통닭이에요 통닭 한 마리 고쳐 아 말도 안 돼 요즘 치킨 배달 2만원이 넘는데 배달비가 5천원이야 요즘에 맞아 배달비 5천원이에요 아니 근데 중식을 하니까 알 거 아니야 짜장면 3천원에 파는 게 가능해? 가능은 하죠 3천원 가능은 하죠 가능은 그 대신 원재료의 맛은 못 느끼죠 약간 흔히 말하는 물짜장 느낌 약간 건더기 좀 적게 하고 면도 어차피 뽑아야 할 거 아니야 뽑아 쓰실까요? 근데 뽑는 게 더 싸긴 하잖아 그렇죠 인건비 생각하면 또 아니고 그러니깐요 아 서빙, 셀프, 서빙 아 다 셀프 인건비를 줄여야지 저 밖에 나오는 거죠 양도 많아 우와 아니 퍼즐한데요? 이렇게 많아요? 네 이게 3만원대라고요? 아니 근데 이걸 둘이 먹어요? 혼자 먹을걸요? 이형식씨요? 이형식씨가 혼자 먹어요 아니 진짜 양 많은데? 우와 우와 여기는 우와 맛있겠다 우와 대박 닭도 큰 닭이다 와 저거 한 5명 먹어도 되겠는데? 네 그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저렇게 빨리 하신다고? 우와 시절에 보니깐 더 믿기지가 않은데요? 엄청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일단 드셔보시죠 맛을 보자 우와 장난 아니다 3만원 조금 넣으면 이게 된다고? 나 이거 완전인 줄 알았는데 달리에 튀기셨네 맞아 탕수육을 와 완전히 아니다 그러니까요 다 튀기셨어 오 오 에이 쌤 튀김 맛이 이렇게 안 두껍잖아 고기가 많아 그래 나 두껍은 별로 안 좋아해 나 그게 좋아 어 얇은 건 좋아해 짜장 한번 이 면은 뽑으신 것 같다 그치? 응 그러니까 뽑아야 이게 가능하다니까 와 짜장면이 괜찮나 보이는데? 양도 더 양도 더 아니 비주얼이 좋아요? 더군 양은 아니야 고기 들어있는데요? 돼지고기가 들어있는데 3천원이야? 야채도 크고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음 보통 이런 저렴한 거는 다진 민체를 쓰는데 고기 다진 고기 우와 와 이거 어떻게 수익을 남는 게 없겠는데 진짜 재료배도 안 아끼셨더라고요 우와 와 이걸로 3천원이면 맛도 있고 재료도 많고 어떻게 장사하시는 거지? 또 와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아물려주는 데 많거든요 계란후라이 참 이게 딱 터뜨려져야 되는 또 또 그냥 백미가 아니네요 어? 흠도 들어있어 흥미를 섞으셨어도 흥미랑 백미랑 섞어서 아 흥미를 요즘 소스 따로 하면 또 추가로 돈 받거든요 아 그래? 사장님이 여기 약간 그 자선사업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닐까? 와 와 볶음밥도 맛있어 네 볶음밥 잘하네 아 근데 진짜 배부르긴 하다 비법을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아 근데 이건 제가 비결을 들어봐야겠다 약간 궁금하다 월세나 이제 그런 걸 알아봐야 되겠네 사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고수의 향 고수의 향 고수의 향 스타 셰프 홍대에 중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짜장하고 짬뽕은 안 팔아요 왜 그러실까? 배가 부었나요 왜 그럴 수 좀 혼내지 되나? 아니 중국인이라고 해서 짜장 짬뽕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가면 중국 시장인데 그 짜장 짬뽕 안 한다고 하던더라고 맞아요 똑같은 얘기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니까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릴 걸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죠 아 여기 오면 되죠 아 저런 셀 수도 생겼어? 아 6시내 고향 가겠네 가겠어 봤는데 요즘 경기도 되게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3천 원의 짜장면과 정말 만 원이 넘지 않는 이런 메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그러게요 진짜 30년 전에도 1,500원, 2,500원 받았는데 와 배달을 이제 한참 했어요 배달 한 10명 데리고 하는데 사고가 자주 나는 거예요 아 교통사고가 매일 한 가지 난다 싶어서 그렇죠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떤 방법이 없는가 생각한 것이 그냥 짜장을 싸게 파는 방법 그러니까 배달을 안 해도 이렇게 홀로 손님들이 식당으로 오시게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낮추신 거구나 그래서 가격을 내린 게 천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천 원이요? 몇 년도예요? 천 원 시작한 지가 한 30년 전이니까 와 30년 전이면 고3 때 다 이순기 시절 고3 때 짜장면이 한 3천 원에 했던 것 같은데 2,500원 했습니다 그렇죠 와 그래서 지금 오는 게 3천 원까지 오는 겁니다 30년 동안 2천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아 말이 안 오는 거야 그럼 물가 대비 그죠? 음 그러면 여기 그래도 꽤 평수가 되잖아요 이게 10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100평이요? 네 그러면 여기에 또 버스 다니고 완전히 동대문 있고 여기 동무역 공원 있고 네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현대료가 어느 정도 돼요? 1,140 1,140? 1,140? 1,140? 1,140? 1,140? 1,140? 1,140? 1,140? 100평이잖아 100평 평수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요새는 장사를 할 때 여기 자영업자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월세를 매출의 5%를 잡는 게 좋아요 5% 그러니까 2억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요? 네 3천 원 중에 짜장면을 팔아요? 들어봅시다 그렇게 안 나오면 남지는 않아요 들어볼게요 전문가시네요 혹시 이 건물 갖고 계신 건 아닐까요? 이거 아닙니다 대륙시장이 낮에 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주말에는 손님이 어느 정도 와요? 토요일, 일요일은 하루에 한 1,000명 이상 1,000명이상 1,000명이상 중산식당 보시면 돼요 쫙 그럼 하루에 짜장면, 짬뽕 몇 그릇 정도 팔아요? 그러니까 이게 짜장은 한 평일날은 한 300개 정도 짬뽕은 한 150개 우동이 한 200개 주말은 이제 천 땅이나 누워가겠죠 그 짜장, 짬뽕, 우동만 해서 네 그렇죠 월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? 평균 하루에 한 200판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에 이 메뉴로 200만원을 보시라고? 저기 앉아가지고 요리 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가서 구경하고 물건 사야 되니까 한 끼 때로 오는 거야 빨리 먹고 회전이 되니까 저런 가게에 나오는 거라고 아니 근데 여기가 너무 싸니까 어른들이 여기 소문이 나와가지고 멀리서도 많이 오신대요 전철 요즘 어르신들 공짜잖아요 음 남는 게 있어요? 절반은, 절반은 남죠 왜? 절반은 어떻게 맞죠? 근데 이제 인건비는 마늘하고 나하고 종업원이라고 하나 있으니까 인건비 줄여서 한 사람 나가면 되고 인건비를 할 거니까 아 그리고 식자재는 내가 직접 이제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시장을 봐와요 아 직접 시장을 다 보시고 네 싸게 사 보시고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시고 식자재비를 줄이셔서 유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지 못 하죠 그럼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? 영업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 준비하는 시간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후 시간에 내일 팔걸 오늘 오후 시간에 다 준비를 해요 피크타임 지나면 조금 이제 한가해지니까 그때 준비해 놓고 여기는 그 식물은 없어요? 네, 1년에 두 번 이제 구전하고 추석하고 아 졸업자리 그러니까 안 쉬고 하는 거고 맞아요 또 손님들이 오시면 문 닫혀있으면 또 걱정하시고 그렇죠 장골터님들이 많으시니까 워낙 오래도 됐지만 손님들하고 약속이란 것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언제나 열려있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멋있다 근데 좀 비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싼 가격에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은데 네 잘 안내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